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이 22년 9월 20일인데요. 액테크를 포모코, 포게더, 도모코 이 세 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플인데 이게 제가 9월에 한 번도 접속을 안 했어요. 일부러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얼마나 포인트가 쌓였는지. 포모코 9월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네요. 신규 가입자 초대자 모두에게 포모코 네이버 페이를 쓴다고? 포모코 가입하고 최소 체크 완료하면 자동 업무 완료.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면 모아놓은 리플이죠. 리플. 자동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초대 보상으로 7만. 이게 한 명당 원래 2만씩이었는데 7만 포인트가 어떻게 되지? 2만 포인트잖아. 근데 어떻게 7만 포인트를 해주지? 어쨌든. 7만 포인트가 됐고. 28 리플. 15,000원 정도가 뭐였네요. 우선 뭘 하냐면 최석체크. 이거 광고 보기예요. 광고 보기. 약 30초 정도의 광고를 봐야 됩니다. 하나당. 그리고 황금 상자. 세트. 100%가 되면 여섯을 하나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뉴스. 뭐 이런 거. 5, 5P인가? 5포인트인가? 이렇게 주고. 뭐 없어요. 친구 초대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친구 초대. 여기 이렇게 눌러서. 검색에 눌러서. 여기. 코드가 있죠? 이걸 복사해서. 블로그나. 카페.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를 추천한 친구. 5만. 나는 2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플은 업비트로 추금하면 되고요. 당뇨. 포모코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켓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거의 같아요. 야 이거 얼마. 20, 100,000,000. 24만 포인트 여러분들 감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24만 맞지? 20, 100,000,000,000. 10,000. 체삭체크. 동일하고요? 24만이 어떠지? 10만. 아 24만. 그러면은 24만. 여기 일단은. 체육체하고. 똑같이. 뉴스 보고. 보기하면 광고 보고. 광고 한 3초 정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히크라운지. 추천포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고. 포인트 상점. 볼까요? 이렇게 출금한 내역이 있죠? 인증도 해드렸습니다. 네이버 페이. 네이버 페이로. 3만. 3백이 30만. 33만. 네이버 포인트. 33만. 2,000. 3,000원. 벌은 거죠. 여기다가 네이버 아이디 적어주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최고예요. 추천. 추천이 최고예요. 추천이. 그냥 해놓으면은 그냥 돈 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모코도 마찬가지예요. 로고인을 해주셔서. 도모코도. 이렇게 해서요. 동일하게 여기 복사. 삼성. 일단 한 달만에 들어왔는데. 친구 추천이 안 되는데요. 친구 추천이 한 명도 안 되겠네요.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도지에요 도지 어핏의 도지 일론 머스크 도지이죠 화성간다고 화성 진짜 갔나봐요 없네요 써나왔는데 그래도 5,326원이 모여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추천코드 이것도 상점이 있으면 좋은데 이건 도지 도지로만 출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자동으로 포인트가 평일 9시에서 18시, 6시 사이에 코인으로 자동으로 변화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요것만 주구장창 하는거야 요것만 추천코드만 이게 장땡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포모코 포켓어 도모코 여기서 3,000, 5,000 한 5,000원 그러니까 9월달에 한번도 접속 안했거든요 오늘이 9월 20일인데 20일 동안 8월달에도 뭐 별로 접속을 했는데 20일 동안 한번도 아닌데 그냥 뭐 5,6,000원 정도? 소소하게 5,6,000원 정도? 그냥 들어온거야 벌은거죠? 자 홍보도 안했어요 이번 추천코드 요렇게 한번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저절로 돈이 들어오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옵저버, 덕포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네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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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